이번 달만 좀 봐달라고 얘기 좀 해주라 회사 직원이 갑자기 죽어서 그러면 오늘은 회사 걸렸나? 부고 문자 돌린 게 언젠데 아직까지 연락 한 통이 안 와 일곱 살짜리 딸 말고는 가족이 없어서요 계세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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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저렇다고 쌩가고 도망가고 바람 피고 저는 얘 아빠가 기사를 가던지! 천을 올려주던지! 얼마에서 천을 올려달라는 말씀이세요? 8천이잖아! 아빠 해봐 아빠 애들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잠깐만! 진짜 사먹지면 안 돼 봐봐 야 너 다 먹어라! 다 먹어라!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? 장인수장 타먹으려고 가짜 아빠 행사하고 막 그런 거 뭐? 세상엔 나쁜 아저씨들이 참 많아! 그치? 엄마 보고 싶냐? 아이가 거기를 많이 좋아하네 죄송합니다 법이 그래서 수아는 보이지도 않고 말은 들리지도 않는데 잘했어 되게 행복해 보여요 힘든 건 힘든 거고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 써야겠어! 울지 Bulgar함과 함께 아멘